모모랜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모모랜드인지는 다 알겠지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캐치와의 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데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니아이니와 아이니아이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막내 낸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햇살보다 빛나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나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리더 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태아입니다. 반가워요. 네. 아유. 인사 드라마. 우리 다 조용히 하고 아디다스만 소리 한 번. 괜찮아. 아니 모모랜드도 모모랜드인데 걱정이 돼서 그래요. 누나. 괜찮아. 벌써 이미 쉬웠어. 벌써 쉬웠어요. 네. 여기 오산이 자주 와본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럼 우리 오산 시민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오산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OSAN 소리 질러. 시장님 소리가 너무 작으세요. 저희 맞췄어요? 시장님만 다시 소리질는. 5월 한대 오산 자주 와야 되겠어요. 출연 도장 찍어야 되겠어요 요즘 처음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축제예요 우리 친구들 무대가 아직 시작은 안 됐는데 쫙 한번 들러봤을 때 오산 느낌 한번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 실력 좀 어떨 것 같아요? 실력이 아주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맞아요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은근히 이러면서 곡 PR를 하나? 오모랜드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주희씨 어딨어요? 요즘 바빠요? 아닙니다 바빠 바빠 주희씨 광고 볼 때마다 제가 귀엽기도 한데 너무 웃겨서 주희씨 춤을 제가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 나이가 좀 넘어가니까 관절이 아파서 괜찮아요? 아직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우리 짧게 주희 댄스 한번 볼까요? 힘들까 봐 힘들면 안 해도 되는데 주희씨 힘들면 안 해도 되는데 오산이 진짜 괜찮아요 짧게 한번 볼게요 짧게 한번요 무슨 맛 갈까요? 오산 오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장님 치장님 오산 모모랜드 오산 홍보대사 보만이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때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미니앨범 미즈 홍삼아 활동이 끝났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앨범도 기대가 돼요 우리 다음 앨범 음원 나오면 모모랜드 몇 등 만들어 줄 거예요 음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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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랜드 음원 1등 안되면 오산이 잘못한 걸로 괜찮겠어요? 오산이 좀 책임져주는 걸로 알겠어요 알겠어요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곡 어떤 곡이 될까요? 네 다음 곡은 저희 어마어마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박수나 들어볼게요 박수 주세요 예 오산 어마어마해 오산 오산 오산